음악 혁신적인 기술로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두일테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MC 김리아이고요. 안녕하세요. 두일테크 국병체의 이사입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두일테크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두일테크는 1999년도에 설립하였습니다. 환경기기, 일환기기 및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 TMNT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좋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 생산품은요. 환경 대기 중에 미세먼지 중량법을 측정해서 자동 측정기에 측정값을 검증하기 위한 미세먼지 연속 자동 샘플러 그리고 굴뚝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굴뚝 배출가스 유속 측정기, 그리고 도로변이나 공사장 등 소음을 측정하는 환경소음 측정기 등이 있는데 그 밖의 좀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요. 이 세 가지이고요. 먼저 보여드릴 미세먼지 샘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샘플은 대기 중에 PM10, PM2.5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포집하는 장비입니다.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의 주 시험방법으로 배탈의 측정기 및 광산란 측정기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교 장비입니다. 특징이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장비는 24일 연속 포집이 가능하며 운영자 편의를 위해 터치 기능 및 편리한 메뉴 배치를 하였습니다. 와, 좋습니다. 이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기간이 어디일까요? 각 시도 보호낭용 연구원의 대기오염 측정소 및 정도 확인 기관의 비교 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컴팩트한 구성으로 점관과 수리가 편리하고요. 24시간 포집 후 카세트를 보관하는 매거진 실린더를 이송하는 장비에서 원형 회전 방식을 적용해서 걸림 및 오류 발생이 적어 측정 실패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스크린을 적용해서 화면 전환과 기능 실현이 간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터치 기능을 넣어가지고 운영자여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장애 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두 번째 제품으로는 굴뚝 배출가스 유속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네. 굴뚝 배출가스 유속계는 굴뚝의 유속을 측정하여 배출 위험 물질의 양을 산정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설치된 온도 측정값, 그 외 수분, 가스밀도, 굴뚝, 단면적들 고려해서 유량으로 한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배출 부가금 또는 그리고 총량 초과 여부를 판단한 자료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밖의 현장을 가지고 나가서 측정하는 이동식을 개발을 하여 시판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주로 사용하는 업체는 어디일까요? 국내 필미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동식 장비는 한국환경단 등 검색기관에서 설정 유속계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교 장비를 쓰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유속, 온도, 유량, 상태 정보 등 하나의 화면에 동시 표출이 가능해서 편리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토제로 기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퍼지식,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역류로 차압 센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장을 방지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환경소음 측정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건가요? 네. 장비는 클래스 1, 클래스 2로 각각 형이 생일을 득한 제품입니다. 네. 본 제품은 저희 소도로변, 공사 현장 등에서 소음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비로써 측정값을 사물 환경 인터넷을 이용해서 관제센터에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관제센터로 전송이 돼서 얼마나 편리한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사용하는 업체는 어디일까요?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관공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기업들에서도 모든 게 다 편리하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치는 빠름과 느림 조절이 가능해서 동특성 조절 기능과 주파수 가중 설정 기능이 있어가지고 MP3 녹음 기능까지 더해서 이상, 측정값을 식별하기에 용이한다고 합니다. 일단 다 새 제품 다 저희가 취득된 인증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국립환경과학원 형식인 층인을 취득했고요. 유속계 같은 경우에는 KC 인증 그리고 EC 인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인증까지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두일테크가 나아가는 방향이 조금 궁금한데요. 어떤 방향성이 있고 두일테크는 이 밖에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밖에도 유량 교정기, 불뚝 배출, 오염물질, 실효처치기 네. 환경사물인들의 4종, 5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발에 양산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요? 네. 두일테크는 22년의 기술과 대한민국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며 소비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환경측증기 개발업체 중 선두자로 나아가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일단 선두주자로 나아가면서도 일단 소비자들한테 신뢰에 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2년 동안 믿을 만한 업체였으니 앞으로 더 믿을 만한 업체로 분발하고 더 발전해 나가는 두일테크가 되겠습니다. 이런 두일테크가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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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